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41번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 여러분 abc 다 동사구요 accomplish는 달성하다 이루다 성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 3형식이구요 incline은 기울리다 또는 마음으로 이쪽으로 치우쳐지다 이런식의 3형식이구요 그 다음에 solidify는 어떤 것을 굳건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또는 단결하다 이런 뜻을 가진 3형식 동사구요 어드미니스터는요 그럼 관리하다 라고 한 뜻을 가진 3명식 동사입니다 일단 다 사명식이 니까 뒤에 어 무슨 무슨 납 나비 수록 포지션이죠 에 나비 뭐요거 너비 쓴 포지션을 자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일단 다 목적으로 다 소스에 제가 abc 다 맞구요 그러면 의미를 해석해서 보면 지명 이죠 뭐뭐의 지명 킴 로 간 c 에 머러서의 디렉터 니까 장 이죠 어디에 뭐 어디 장인 겁니다 장 내가 대표 대표는 아니고 뭐죠 그 연구소장 제가 실험실의 실험실의 대장이 되겠죠 그걸 만드는 것이 그런 지명이 좀 지명이 뭐 할 것이다 얘네의 어떤 입지 조 포지션에서 는 이치 뭐로 쎄 에서 원 업드 리딩 리셀치 인시 특에서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인 캐나다에 있는 선도하는 연구기관에 연구기관 중 하나로써 에 자리를 굳건하게 할 것이다 정답은 c 가 되겠습니다 d 하면 안되요 자리를 관리하는 자리가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42 5 볼까요 142번은 자 일단 셔어 프라이스가 뭡니까 주식가격이죠 주식가격이 하스 몰 된 자 뭐 되었다 더블 드 어 2배 이상 넘었다 인벨 유 어디서는 같이 있어서 쓴 스티 스태 라스 작년에 이때보다 작년에 이때 이후로부터 해서 저희 이따에서 두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에서는 뭘 된 더블 드가 정답이 됐죠 익스리는 징 능가하다 뭐 뭐를 능가하다 라는 뜻인데 얘는 몇 형식 봉사 기본적으로 3 형식 뒤에 목적을 씁니다 그래서 안되구요 음 능가하다 어 그리고 익스리드 뭐 다른 걸 뭘 능가를 해야 돼 넘어서야 초가야 되죠 예상하는 것보다 그렇게 돼 안되구요 세컨드 를 뭡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세컨드 를 가장 기본적으로 두배 두번째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쵸 얘는 뭡니까 세컨드 는 보통 우리가 시중들 다가 되요 왜냐면은 얘가 두번째라서 그래서 찬성하다란 말은 되구요 사실 세컨드 는 통사로 거의 안 쓰이니까 그냥 신경 안 써도 될 거에요 duplicate 복사하다 복제하다 인데 그럼 duplicated 뭐가 됩니까 한 쌍의 복제된 이런 말에 대해서 말이 안되구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double 두 배가 된다 라는 걸 알아두시게 되겠습니다 아 자 그 다음 143번 헬스 빈 땡땡땡 인데요 다 엘리미네이트드는 더 포스포 연기된 거구요 엘리메이트 뭡니까 이거는 제거 되는거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구요 그 다음에 프로롱이 연장하다는데 그쵸 연기되고 또 연기되는 건데 이 포스포과 플로이 차이는 뭐냐면 포스포은 우리나라 말로는 어 지금 해야 할 걸 안하고 내일로 넘기는 걸 그 얘기하는 거구요 어 프로롱은 오늘 끝나야 되는게 내일까지 연기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연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우리가 프로롱이 나오고 공연 자체를 뒤로 미뤄 버리는 것은 뭐랄까 그렇죠 포스트 폰 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어 윙트 몸은 때문에 줘 어 윙추 어 윙추는 피크 오조브란 친구예요 프레렉트 배드웨드 뭡니까 예상된 나쁜 날씨 때문에 내일의 아웃도어 콘서트 가 됐다 포스포도 연기됐다 저 엔드 리트 주 넥스 셀러리 다음주 토요일로 자 만약에 만약에 좋은 날씨 때문에 좋은 날씨 때문에 원래 내일 끝나야 될 공연을 다음주까지 연장한다 그럴 때는 프로롱이 되지만 여기서는 연기 라고 해서 안됩니다 자 144번 볼까요 음 자 야 룸 기가 막히네 왜 이분도 저 얘네가 자 심지어 오지만 어둠 미스 어둠 미션은 입장에서 입장 그래서 어떤 뮤지엄으로 이제 공짜지만 비지터들은 아 인커리 지드 격려된다 뭐 하라고 더 네이 타라구요 저 트 더 아 익스비션 펀드 로 도네이 타라고 뭐 된다 저 추천 된다 또는 겨어 운영 권장 된다 의 정답은 b 도네이트가 되겠습니다 145번 음 여러분 때 이제 느낌 따고 워리어 번 한 바 끝나는데 예 그쵸 우리의 국적 하자 전시 기다려서 우리도 끝인데 합 합시다 아 자 위드 제너로 스테이터 플랜 데이터 플랜 이라는 아세요 플랜 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말로 가끔 계획도 되지만 이 통신이 핸드폰 관련돼서는 요금 제한 뜻입니다 그래서 제너로 스테이터 그지 넉넉한 요금 그 데이터가 데이터 요금제 때문에 저 커서 만들린 나이온 자 1 나이 니트 5 니까 아래요 나 레얼리네요 레얼리 거의 뭐 하지 않는다 줘 거의 뭐 하진다 아 머리 좀 뭐가 걱정할 필요가 없던 듯이 요 레얼리는 알으세요 대상 장목반의 밀라이로 아 왜 열리는 자 우리가 여러분의 아이템이 되니까 레이 아이템 뭐예요 드문 거죠 징계한 거 희귀한 거 그래서 드물게 거의 하지 않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추가 비용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말되겠죠 그 핸드폰 요금에서 그 정답은 c 가 되겠습니다 짓드 라이크는 좋아하지 않다구요 서제트는 제한하다 그 다음에 디스트랙트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 엄청 많이 나오진 않지만 잘 나오긴 합니다 막 어 귀찮게 하다 혼란스럽게 하다 또는 마음을 따른데로 돌리 어트랙트 했던 거를 단들 돌리는걸 또 디스트랙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에요 또 디스트랙트라고 합니다 성과 시간 귀찮게 하는 것도 되구요 그 정답은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c 워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워리에 봐모에 대해 걱정하다 자 올 오덜스 146번 올 오덜스 플레이스 온라인 밀비 저 당연히 쉽다 되겠지 쉽지 폼 아워 무스무수 왜 라우스 위드인 체버 스 24시간 안에 보낼 것이다 해서 자 크게 여름 막 에이 교체되다 그러면 안되죠 루플레스는 다른걸로 교체되면 안되구요 쇼 스토월드는 보관될 것이다 보관될 의미가 없죠 뒤는 그냥 안되요 뒤는 여러분 이런식 이런식 동사는 쉽대가 안되지 이런식 동사는 뭐가 안됩니다 수동태가 안만들어 지죠 그래서 정답은 c 쉽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이 있네 온 여러분 저기 온이랑 쓰는 친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포커스 온 그래서 답은 집니다 그쵸 자 무스무수 엔젤링 디파트먼트 는 인텐존 의도한다 하죠 디벨로핑 뭡니까 뭐 뭐 하는 것을 포스크 포 포커스 온 디벨로퍼 뉴 매틸 리얼 위드 그레이드 플렉시비티 자 유연성이죠 플렉시비티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즉 더 많은 구역을 뭐 유연성 신축성 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아 재료 새로운 어떤 매체리어 매체리어 우리의 재료 또는 물질이라고 많이 하는데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데 뭐 라고 집중할 거라고 인텐 즉 의도한다 이만 집중한 것을 내가 의도한다 정답은 그래서 d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148번 t 온이 내 온 금 a b c d 에서 오늘 쓰는 친구 누가 인가 일단 커멘스가 온 이긴 한지만 자 봅시다 그 왜 커멘스가 온지 알려드릴게요 리볼브는 저 리볼브는 뭐냐면 어 회전하는 걸 지구가 도는 것도 리볼브라 그러고요 그런데 트랜스메트 트랜스메트 뭐냐면 이 자체가 뭔가를 발송하다 보내다 이런 뜻이죠 뭐 이렇게 전기를 보내다 라든지 전도 물질 모르는데 트랜스미션 이런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구요 전송하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전송하는 거구요 프로롱 아까 했죠 프로롱 뭡니까 아 뭐뭐를 연장시키다 라든지 얘는 뒤에 목적으로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커멘스는 뭐에요 시작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의미를 봅시다 long awaited construction project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죠 건축 프로젝트가 그죠 어디에는 무슨 비즈니스 상업지구죠 그런 상업지구에 있는 것이 expected to 뭐 expected는 예상된다 란 말이에요 be expected 예상된다 뭐 하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 on June first 그래서 커멘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커멘스가 시작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커멘싱 해가지고 뒤에 명사 쓰면서 우리가 분사형 전치사를 외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부분 잘 확인하시구요 자 146번 자 여러분 보세요 all safety regulations 를 뭐 해달래 너가 뭐 할 때 너가 툴 그리고 and fit in for safety 너가 우리 헬스클럽에서 장비와 이런걸 이용할 때 뭐 해달래요 당연히 뭐 씁니까 observe 써야죠 왜 여러분 add here 했을때는요 알아요 add here 는 붙이다 인데 보통 어디어디 붙이다 또는 뭐뭐를 지키다 이런 뜻을 add here to 를 씁니다 add here to 컴플라인은 with을 쓰구요 dedicate 는 헌신하다 에 헌신하다 그래서 말이 안되요 헌신하세요 너의 모든 이걸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모든 안전 규정을 헌신하다는 말이 불가능해요 dedicate 는 dedicate 는 헌신하다구요 dedicated be dedicated to 되게 많이 쓰이죠 어디어디에 전념하다 어디어디에 헌신하다 또 어디어디에 집중하다 이런 말 다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험에 나왔죠 dedicated 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0번 와 이런 150번 같은 경우는 150번 같은 경우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자 일단 어 스킬들은 뭡니까 스킬드 스킬드는 숙련 노련한 숙련된 이런 뜻이구요 price는 가격이 측정된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willing willing은요 뭐뭐 하려고 하는 의지를 주는 이런 말입니다 저는 그 다음에 텔링은 뭡니까 뭐 효령이 있는 반응이 되는 이름만 잘 쓰니까 텔링은 무엇이 그냥 텔링은 텔링은 그냥 앞으로도 몸 다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매니지먼트 앱 어쩌쩌쩌 세이지는 저 w 세이지의 매니지먼트는 하수 노트 노트 보니까 안내 안내 때 저 대 누구에게 뭘 뭐냐면 자 미스 누구가 이 스페셜 리버 한다 그쵸 얘가 당연히 스킬드 했죠 어디서 컨트롤 내고 시원했을 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할게 없어요 왜냐면은 가격 사람이 가격이 맡겨지면 안되지 삶이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다 안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윌링을 쓰면 윌링 투 써요 윌링 투 부정사 저 뭐 기꺼이 뭐 뭐 한다 이런만으로 아닌 되신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하네 당연히 당연히 스킬드가 정돌된다는 걸 알아두시구요 노트 대 모모를 주목한다 또는 모모를 강조한다 이런 말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게 되겠습니다 자 151번 볼까요 어 이거 방금 우리 했던 거네 비 익스펙티브 투 부정사 그쵸 because of unusual cold temperature 뭡니까 어 평상치와 다른 평상치와 다른 추운 날씨 때문에 올해의 하베스트 사과의 수확이 is expected 기대된다 예상된다 to be small 적을 것이라고 해서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wo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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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der는 궁금해야되는 뜻이구요 이제 resulted는 추가다 깨어나도 안됩니다 왜 result는 이런 식동사에요 소동도 만듭니다 그 다음에 completed는 합.. 아 뭔소리야 일단 컴퓨터는 될 수 있긴 해요 근데 근데 말이 안 돼요 완료된다 뭐 어쩌라고 할 말이 없어요 자 그 다음 152번 you must come back 컴이 아니라 you 뒤에 동사원형 abc 중에 다 동사원형이죠 자 케이터링 코디네이터 에게 if you have more than 20 people 20 people in your group so that they can arrange larger table 너가 뭐하기 위해서 더 큰 그가 더 큰 테이블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너가 만약에 20명 이상의 사람이 니네 그룹에 있다면 케이터링 코디네이터 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은 b가 되겠죠 디스플레이는 코디네이터를 우리가 전시할 수 없잖아 안되구요 그 다음에 퍼블리시는 우리가 코디네이터를 그 사람을 우리가 출판에도 불가능하고 홍보도 불가능하지만 리빌은 드러나다는데 말도 안되구요 그래서 정답은 notify alli다 알리다 이거 얘기합니다 notify 항상 사람을 목적으로 쓰는 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무슨 무슨 ct 카운설이 어플랜 자 플랜 이랑 함께 쓰이는 동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a 는 절대 안됩니다 아 b 는 절대 안됩니다 왜냐 코어 프레이드 매정식 일정식 트리트는 플랜을 트리트 한다면 다룬단 말인데 아 좀 애매하죠 그 다음에 커넥티드는 연결시켰다 플랜을 어디다가 to build 말이 안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프로 보죠 승인 카운설이 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카운설은 의회인데 의회는 의회는 하는 일이 몇 개 없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하는게 뭔가를 승인해 주는 겁니다 알아두세요 어프로 가장 많이 하는게 바로 이 어프로벌이에요 어프로벌 이거 어프로브는 명사형이 어프로벌 저 a p p r o v a l 이것도 마찬가지 ct 카운설이 매우 많이 하는거 추천합니다 c 의회 반드시 하나 두시구요 자 그 다음에 154번 볼까요 자 154번 스탠더드 컨트랙 포 어쩌고 저쩌고 프린터에 스탠더드 컨트랙 이겁니까 이게 원래 원래대로의 어떤 그냥 기본 기본 계약은 그쵸 땡땡땡 컴프렌스 서비스 에그리먼트 컴프렌스 포괄적인 서비스 어떤 협약을 뭐한다 같이 a 포함한다가 되겠죠 클로스는 닫아 버리면 안되고 로케이트는 위치시키는데 여러분 로케이트는 말 그대로 정말 이 색이 위치시키다 야 협약서를 위치킨다 말 안되죠 리케스트는 요청한다 말 안되구요 정답은 include 정답은 포함한다 되겠죠 자 155번 볼까요 무슨 무슨 트랜스포터 will always new a parcel 파슬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포 패키지랑 친구에요 아세요 파소 파소 이거는 소폭 소포란 뜻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영국식 스타일 영국식이라고 제가 알거든요 영국식 근데 뭐 영국인 미국 상관없이 미국은 보통 패키지라 그러고 영국은 보통 파슬이라고 그러는데 저 얘는 명사되고 동사되는데 주로 명사로 많이 씁니다 너희 소포를 온타임 제시간에 항상 뭐 나 딜리벌 당연히 딜리벌 해야지 트래블은 안 돼 트래블 일형식 동사구요 저 이동하다 observe는 뭡니까 observe는 간칙하다 넌 지키다 이런 뜻이어서 안되구요 그쵸잉 안되는 것들이 투상이죠 자 그 다음 156번 볼까요 156번 요건 좀 봐야되겠네요 자 무슨 무슨 하모니 preserve is protected 그쵸 무슨 무슨 protected wild love habitat habitat 이라는 것은 서식지와 뜻입니다 그래서 보호되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이다 뭐 야생동물 서식지다 이런 말도 있죠 that that 여기 중이야 that이 뭐야 이런 관계되면서 that이구요 뒤에 그럼 뭐가 있냐 동사가 와야되는데 보니까 뒤에 more than three hundred native spaceses 그래서 native라는 원어민이죠 그러니까 그 토종 토족 토착 토착 토착세 약 300가지 이상의 세종들을 뭐합니까 이 habitat이 당연히 서포르트를 해야죠 그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서포트는 우리가 보통 지지하다 라는 동사가 되고 또는 지지란 말이죠 버팅 또는 우리가 이에게 후원하다 말 되구요 또 뭐가 됩니까 어떤 어떤 것을 제공해주다 이런 말 지원하다 이런 말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의미상 c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리트릿이라는 것은 알아두세요 리트릿은 기본적으로 어 이렇게 후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좀 어려워요 리트릿은 뭐냐면 여러분이 열심히 뭔가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일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아 이런 생각하는데 이거 원래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더 잘하려고 잠깐 쉬는 거 이런걸 리트릿이라고 하구요 그 다음에 보통 회사 야유에도 리트릿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리마크 와 리마크 되게 많이 쓰죠 리마크 기본적으로 어떤 잘했을 때 사람들에서 그걸 딱 보고 오 잘하는데 이런거 있지 어떤걸 알아차리다 주의하다 깨닫다 이런 뜻으로 많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마크 일영시로 쓸 때 주로 일영시로 쓸 때는 뒤에 on을 씁니다 리마크 on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말하다 언급하다 이런 뜻이구요 커멘트랑 친구가 돼요 그때는 어텐들이 참사하니까 말이 안되구요 자 157 그래서 여기 156번 답은 c 서포츠가 정답입니다 157번 볼까요 일단 여러분이 from 이란 단어를 봤으면 사실 바로 프리벤트를 고르면 제 딱인데 그쵸 딱이죠 그래도 왜 봅시다 그러면 자 팀 리더는 should try to prevent event in workshop attendee 그 사람이 뭐하도록 from revealing one one another's 커멘트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다시 얘네가 뭐하지 않도록 반복하지 않도록 뭐야된다 얘네가 잘 관리해야 된다 그 생각은 prevent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 간단한 거예요 에이 이건 너는 무시하다고요 이 b 프리젠트는 나타내다 보여주다 또는 뭐 이야기하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구요 realize는 현실화시키다 또는 깨닫다 이런 뜻이구요 자 158번 has been 땡땡땡 바이네요 그럼 일단 여러분이 와 여러분 프로포즈를 뭡니까 제한돼 그러면 무슨 무슨 플레이신 무슨 무슨 피셔리스는 제한되었다 커맨디드 커맨드가 뭐냐 원래 칭찬하다 예요 근데 커맨드가 칭찬을 받았다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perceive란 단어는 인식하다는 뜻이 인식하다 어떤 것을 깨닫다 어떤 것을 아련하게 묶여 봅니다 안개 속에 있는 뭔가 알아내다 이런 그 다음에 asserted란 단어는 assert란 단어 있다 알아두시면 assert는 주장하다 강력하게 주장하는 assert입니다 그러면 abc a는 제한되었다 b는 칭찬받는다 c는 인식하다는 인식하다는 그 다음에 asserted는 강력히 주장이 된다는데 그럼 봅시다 by local authorities to for exiting the safety 자 봅시다 얘네가 그렇죠 아 얘가 뭐 되었다 얘네가 지역 authority라는 것은 지역 당국인데 보통 지역의회 라든지 아니면 뭐 아까 시티 카운설 같은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권한자들이라고 얘기해 보고요 당국이죠 지역 당국에게 뭐했다 칭찰받았다 뭐 때문에 걔네 엑스링 그쵸 여기서 엑스드라는 것이 우리가 초과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에 초과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이드라인보다 훨씬 더 상해한다란 말이야 높다란 뜻이야 그래서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얘네가 더 가이드를 잘 지켰다 이런 말이겠죠 그 다음으로 B가 되겠습니다 자 159 번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데 일단 베리 라는 베리 베리 아니에요 베리 베리 는 베리 베리는 다양하게 다양하게 변화 다르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다르다는 아까 또 오랫 다양성 베리한 변종 그래서 그래서 원래 다양하다 바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구요 스프레드는 넓게 펴다 또는 퍼지다 둘 다 뜻해서 얘도 일삼형식 얘는 A는 일형식이구요 B는 일삼형식이 다 됩니다 리플렉트는 삼형식 동사에요 뭐뭐를 반영시키다 그 다음에 allow는 삼사오형식이죠 그래서 일단 slightly from 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일단 뭘 안됩니까 CD는 안되요 목적 없어서 매일한 비전을 골라야 되는데 자 the age requirement for renting vehicle 차 빌리는 거에 대한 뭡니까 날이 그 나이의 요구 나이의 요구치 나이를 요구하는 것은 다르다 뭐다 컴파이트 컴퍼니 회사마다 약간 식 다르다 그래서 정답은 A 베리가 되겠습니다 자 160번 볼까요 small business owner에서 제가 그랬던 토기업 자영업자죠 자영업자들은 그 다음에 advice about local relation should 뭔 소리야 이게 지금 그쵸 아 그럼 뭐가 느낌이 아래 아하 여기 지금 뭐가 빠졌구나 뭔가 빠졌네 빠진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중요한 건 밑줄 부터 어디까지 should 앞까지는 괄호를 치면 되겠구나 왜 앞에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밑줄 칸에 어떤 아이가 있음으로써 얘를 수식어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should가 동사해줘요 그 다음에 뒤에 컨택트 동사 언용이고 그래서 좀 어 작은 가로라운 처음은 한 번에 보여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자 소규모 사업자들은 연락해야 한다 그쵸 무슨 무슨 카운슬에게 연락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떤 애들입니까 advice about local regulation 그러면 지역에 있는 지역이었던 그런 법규에 관한 조언을 뭐 할 사람이죠 seeking seek은 이러하세요 seek은 구하다 라는 의미에서 구하다 그니까 찾아다니다 내가 구해버린 게 아니라 추구하다 뭐 이런 뜻까지 내가 이거 얻으려고 노력하다 그게 seek 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호주에 보면 seek.com 이라는 사이트에 있는데 우리나라 알바추움 같은 겁니다 뭘까요 구인광고 사이트죠 그래서 seek 이라는 단어가에서 정답이 되구요 어드바이스이기 때문에 어드바이스를 어템트하는 어드바이스에 도전한다 시도한다 b 는 안 되구요 그 다음에 위술 리저브는 여러분 위저브는 해결해야 되는데 어드바이스 해결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인텐디는 어드바이스 의도할 수 없는 거고 그 정답은 여기서 의미상 a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구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